니가 나이 돼서 뭘 알아. 지식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그 잘못이야. 벌어진 게 어때서 바보았지 그게 뭐야. 언제까지고 신전무 세상일 것 같아요. 이번 최종 면접에 올라온 박도훈씨가 제 남편입니다. 박도훈이가 박도훈이 사는 곳이 어디지. 열심히만 하면 그래도 세상은 공평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. 뭔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귀여운 탈수골 좀 합시다. 되게 불쌍해 보이니까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